안녕하세요 세이카 자빵의 세이카입니다. 오늘이 3월 16일 뭐하는 날인지 아세요? 나만 알고 있나? 미녀야수 개봉일입니다. 그래서 낼름 보고 왔죠. 그리고 메가박스에서는 이런걸 주더라고요. 클리어 파일 사실은 이게 보고싶었는데 콩이 보고싶었는데 콩은 안됐어요. 나중에 다운을 받지. 타서 보든 해야지. 오늘 미녀야수 보고 왔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전 미녀야수 애니메이션의 확정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버전 1.2정도? 1.5도 아니에요. 1.2정도. 하나 하나 얘기해 봅시다. 저 옛날에 일단은 옛날에 디즈니에서 나온 애니메이션 미녀야수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왜냐면은 비어대전에서 빌렸다가 안 갖다 주는 바람에 한 3개월인가 4개월을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그게 한 2,3일 한 번씩 매번 본 것 같아요. 몇십번은 봤어요. 최소한. 그래서 거기 나오는 노래는 다 알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앵간한 노래가 여기도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재연을 잘 했어요.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싹 걷어냈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서만 가능한 표현들은 싹 배제를 하고 현실에서도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똑같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거는 알아보겠어. 그리고 노래들도 굉장히 잘해요. 옛날 노래 그대로 갖고 온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조금씩 화음이 다르더라고요. 새로 부른 건 알겠고. 여기에 이제 1.2라고 한게 플러스 알파 되는 노래들이 맺고 있어요. 되게 뜬금없이 나오긴 하지만 노래들이 플러스 알파 되는 노래들이 있는데 그거는 옛날에 못 들어본 노래니까 별로 감흥은 없었지만은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 내용도 그대로 흘러가요. 정말 토샷 안 틀리고 그대로 흘러가요. 그냥 진짜 옛날 그 애니메이션 미녀야수에 그냥 스킨만 스킨만 리얼로 씌운 것 같아요. 형이야. 정말 토샷 안 틀리고 그대로 다 흘러가고 웬만한 그 내용들이 다 그대로 나오고 심지어는 개그 포인트마저 그대로 나와요. 그 아마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벨하고 야수하고 처음 무도회 전에 야수가 샤워를 하고 털 깎으면서 이상하게 꾸민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그 웃음 포인트마저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옛날 거에 비해서 스토리 상으로는 전혀 추가되는 게 없다는 거. 1.2라고 한 거는 노래가 좀 추가됐기 때문에 1.2라고 한 거예요. 아 참... 좀 그래요. 아... 그리고 엠마하스는 나름 잘 어울렸다는 거. 근데 아직도 제 눈에는 해리포터의 그 헤레미온이 너무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씌워져 있어요. 그 유명한 캐릭터를 하면은 그 이미지가 계속 굳잖아요. 예를 들어서 태아노리부스도 매트리스의 네오를 너무 굳혀 있고 이 이미지를 제가 보기에는 벗어나기 힘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연기력이 뛰어나 졌고 뭐 얼굴도 좀 바뀌긴 했고 좀 여러모로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그대로예요. 그냥. 헤레미온이 너무 보여. 아... 너무 너무 보여. 나는 그래요. 여튼 그래서 이거를 보면 좋냐 나쁘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딱 두 종류? 두 분한테만 딱 두 분류한테만 제가 추천을 해 드릴게요. 옛날 애니메이션을 정말 재밌게 보신 분들 그 추억을 느끼고 싶은 분들. 그러니까 그 분들 그 분류 하나 하고 난 엠마 하슨이 정말 팬이다는 분들 하나 하고 이렇게 두 분 말고는 절대 보지 마세요. 옛날 거에 추가된 게 전혀 요만치도 없어요. 그냥 좀 그래픽 쪽으로 좀 더 화려해진다 뿐이지 저는 재밌게 봤어요. 저는 옛날 그 미녀와서 애니메이션에 엄청난 그 뭐지 향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노래 나올 때마다 저는 실소를 실소? 아니 웃음을 웃음이 계속 나더라고요. 노래가 나올 때마다 와 이거를 이렇게 재현했나? 이거를 이렇게 나오나? 어 캐스톡이 저렇게 나오나? 어 이거까지 재현을 했어? 막 그럴 정도로 정말 재밌게 봤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냥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난 이걸 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아까 두 분류 말고는 절대 보지 마세요. 실망할 수도 있어요. 콩을 봤어야 되나?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엠마 하슨, 댄 스티븐스 엠마 하슨, 댄 스티븐스 어 정말 노래 아 정말 진짜 너무 옛날 생각이 많이 나왔고 아 말을 못 읽겠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세이크하자빵에 세이크하였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